네! 10분의 이틀은 송지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틀은요? 짠! 네, 던노피크입니다. 울트라 샤프 2.0mm예요. 이게 울텍스 모델이고요. 얘는 던노피크의 베스트셀러 시리즈죠. 울텍스는 공격성도 사운드도 그렇고 그리고 유연함을 동시에 결합시킨 최고의 피크라고 각각 맡고 있는 피크죠. 울텍스는 가볍고 강한 내국성으로 레인지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뻗어나가서 여러 뮤지션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던노베 피크 중에서 빈티지 톨토이즈 셜피크 제품으로 제작이 됐고요. 울텍스 시리즈 샤프 모델은 스탠다드와 같은 바디인데 좀 더 날카로운 팁으로 좀 뭔가 빠른 컨트롤이 좀 더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끝이 팁이 이제 뾰족하면은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연주를 할 수 있어서 저는 이제 뾰족한 팁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얘는 2.0mm이잖아요. 얘 두꺼울수록 좀 뭔가 힘을 더 잘 받는 그런 이점이 있어요. 얇은 피크는 손에 힘이 되게 중요한데 두꺼운 거는 이 피크 자체의 두께감으로 좀 더 힘을 받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구력 되게 좋고요. 그리고 팁이 날카롭다 보니까 우선 디테일 면에서 내가 막 쳐도 뭔가 잘 달라붙는 느낌? 네. 역시 던넘 울텍스 피크. 이게 저는 진짜 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1,000원인데 지금 800원에 기분 좋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던넘 울텍스 샤프 2.0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감사합니다.